Q.리모아의 플라보 W와 리모아의 플라보 화고 촬영을 바로 왔습니다 흡수형이랑 이제 둘이서 찍는 것도 되게 새로운 조합이고 재밌을 것 같은데 또 리모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캐리어가 리모아거든요 쓰고 있는 제품이랑 같이 또 화보를 찍으니까 좀 기분이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촬영 재밌고 멋있게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빠져버렸어 이 사진은 분명 잘 나올 거야 왜인 줄 알아? 레드기 때문에 사진 찍어먹고 싶어 사진 찍어먹고 싶어 요즘 운동을 많이 못해서 좀 고민이었는데 미룰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할 거래요 사실 처음부터 감을 잡는 게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늘은 바로 무슨 느낌을 할지 본능적으로 느껴져서 그래도 좀 다양하게 느낌들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자신한테는 좀 만족하는 편?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W를 힙합팀 이후로 찍은 적이 없는데 간만에 또 W를 함께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디노랑 둘이 찍는 건 또 처음이라서 합이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실화과 후팀이 꽤 많으면 좋겠네요 엔 life 한참이 또 한번 감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촬영 중 촬영 중 절대 잘한다 등함이 형 무조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리모와 XW 시어로 촬영을 잘 마무리했습니다. 막내랑 이렇게 또 찍게 돼서 너무 좋고요. 자주자주 찍읍시다 우리. 좋아요. 디노 화보 찍은 걸 예전에 많이 봤었는데 예전 거도 디노가 정말 잘하는 걸 너무 느꼈고 그리고 좀 많이 커가지고 잘생겨졌다 라고도 느꼈습니다. 네. 저희 시어로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시어로가 나왔다는 사진보고 우리 또 캐럿군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분위기 좋고 느낌 좋아서 이번 화보 약간 잘 될 것 같아요. 대박 날 것 같은데 더 자주자주 열리라는 에스코피스 디노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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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